지난 10년간 탑티어급 회사에서 만난 훌륭한 기획자들 중에서 PPT 온라인 강의를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고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 중에서 PPT 템플릿을 사서 써봤다는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. 막상 현실에서 PPT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강의를 듣거나 템플릿을 쓰지 않을까? 그건 바로 PPT는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, 그러니까 기획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것이고 그 생각을 기획서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.